VLOOKUP VLOOKUP 같은 경우는 이 V가 vertical의 약자예요. vertical은 무슨 뜻이에요? 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범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열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을 검색합니다. VLOOKUP은 첫 번째 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을 찾는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VLOOKUP은. 그래서 지정한 열 번호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는 거. 그래서 VLOOKUP V는 vertical 열을 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찾을 값을 범위에서 특히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라는 거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거는 열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옵션 옵션 같은 경우는 0을 주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0이라는 것은 펠스하고 같은 거고 0을 줘도 되고 펠스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정확하게 일치. 그 다음에 1을 주게 되면 추루예요. TRUE. 얘는 아래로 근사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와야 된다. 그때는 0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값, 그 다음에 범위. 범위. 첫 열에서 찾는다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열 번호를 준다라는 거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명, 대전. 요금이 15,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지역명이 서울, 천안, 대전, 양산, 부산. 지금 입력되어 있는 형태가 얘가 지금 열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열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열 개념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 찾고자 한다. 그럼 VLOOKUP이에요. 버티칼. 여기서 첫 번째 열여서 찾습니다. 첫 번째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여서 찾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열여서 찾습니다. 이게 VLOOKUP이에요. 그러면 대전 그러면 15,000원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울 그러면 5,000원 이렇게 바뀌는 예제예요. VLOO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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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니죠. 서울 찾았네요. 서울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 이는 뭘 뜻하는 거냐면 지역명 여기가 1열이 되는 거고 요금이 2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이는 이 2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찾았다. 찾았어요. 그러면 같은 행에 있는 2열의 값을 가져와라. 5천원을 가져와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0은 반드시 서울하고 똑같은 일치하는 경우 엔터. 그러면 서울을 찾아서 서울을 찾았잖아요. 같은 행에 있는 2열의 값을 가져와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전이라고 입력하면 대전을 찾아서 1만 5천원을 가져온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VLOOKUP이에요. VLOOKUP. 마찬가지로 여기도 추루. 유사일치. 방금 전에 말씀드렸대로 1. 펠스. 정확히 일치. 펠스는 0을 뜻하는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 또 갈까요? VLOOKUP. 이번에는 뭐냐면 평균 평가예요. 그래 놓고 이 평균이 0, 60, 70, 80, 90. 올라가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0 이상일 때는 A. 학점을 얘기하는 거죠. 평가. 80 이상이면 B, 70, C, 60 이상이면 D.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F예요. 어떻게 주냐면 마찬가지예요. 얘도 VLOOKUP.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에서 점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의 둘을 여기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참조로 준 이유는 채우기 앤드로 드래그해서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 준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1 줬잖아요. 1. True. 아래로 근사치 값을 가져오는 경우 이런 예제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아닌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 아래로 유사한 값 예를 들어 평균이 50이잖아요. 50이면 지금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갖는 게 아니고 근사치 그러니까 50은 평균 6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아래로 근사치 0에 해당되는 F를 갖고 와라. 이게 바로 D에 1을 준 옵션을 1을 준 이외예요. 이렇게 숫자적인 개념에서 아래로 근사치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옵션을 갖다가 1을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HLOOKUP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H는 Horizontal, 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행에서 검색하라. 이런 뜻입니다.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바로 이거예요.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찾을 값을 검색하라. 라는 거고 지정한 행번호의 같은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래서 HLOOKUP 찾을 값 범위 그 다음에 얘는 행번호가 나와요. Vertical 행이기 때문에 행번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옵션 0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1이면 유사일치 생략 가능하고 찾을 값 그 다음에 범위 첫 행에서 찾는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HLOOKUP 은요. 지금 지역명 요금이 이렇게 행 개념으로 생겼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행 개념으로 생긴 경우는 HLOOKUP 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이렇게 열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는 VLOOKUP 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생긴 거는 VLOOKUP 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HLOOKUP 이에요. 열 개념 행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볼까요? HLOOKUP B의 원을 B의 원 부산을 어디서 찾아라 A사에서 F5 A사에서 F5 이 범위에서 찾는 거예요. 대신 첫 번째 행에서 찾습니다. HLOOKUP 은 VLOOKUP 과 이 차이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놓고 이 이는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 번호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지역명 여기가 일행이 되는 거고 요금이 이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행입니다. 이 이가 바로 행을 뜻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0은 뭘 뜻한다.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라는 뜻이죠. 엔터를 치게 되면 부산을 찾아서 부산을 찾아요. 부산을 찾았잖아요. 그래놓고 같은 열에 있는 이행의 값 3만원을 가져온다. 그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전 그러면 대전을 찾은 다음에 15,000원을 가져오는 경우고 또 갈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보세요. 평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행 개념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HLOOKUP 에요. VLOOKUP 과 쓰는 방법은 똑같은 거고 HLOOKUP E의 투 평균 점수 그 다음에 평가 $A, $9 $F, $10 채우기엔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절대참조로 줘서 별하지 않게끔 한 거고 E는 뭐예요. E행 마찬가지로 그래놓고 D에 뭘 생각했어요. 옵션을 생각했잖아요. True 유사일치 TRUE 라고 줘도 되고 E를 줘도 되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서는 생략을 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HLOOKUP 이에요. CHOSE CHOOSE 함수 사전적인 의미가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CHOOSE 요 찾을 인수의 위치 번호 이 번호가 1이면 인수 1로 가고요. 2면 인수 1로 가고 간단해요. 그래서 얘가 1이면 얘를 선택하라 라는 거고 2면 인수 2로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추수 굉장히 간단한 함수예요. 찾을 인수의 위치 번호에 따라 값이 선택된다. 그 값은 인수 1 인수 2 요게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치가 1이면 인수 1이고 2가 되면 인수 2를 찾는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찾을 인수의 위치 번호가 1보다 작거나 목록의 최대값보다 크게 되면 밸류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쓴 거죠. 샵 밸류 느낌표 오류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찾는 인수 번호를 정수로 줘야 되는데 분수를 줬어요. 소유점으로 줬어요. 그럼 소유점 위하를 자기가 잘라가지고 정수로 변환해 줍니다. 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주 함수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 여덟 번째 자리가 여덟 번째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대시 까지 일곱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짜리 여기요. 여기가 1 남자 2 여자 2000년도 서부터 태어난 경우는요. 3이 남자고 4가 여자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자리의 규칙이라는 건 뭐예요.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예를 추주 함수를 써서 사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런 좋은 수식이 돼요. 추수 추수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자리에서 하나를 가져오려면 미드 함수를 써야 돼요. 부디게 추주 하고 미드를 섞어야 됩니다. 미드 비애투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해서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 번호가 1이면 남자 여기요.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는 수식이 바로 추주 하고 미드를 섞어버린 거예요. 이 추주 하고 미드를 섞어서 성별을 구하는 이 수식은요. 이 수식은 시험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수식입니다. 이걸 if문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복잡하고 하지만 추주 미드 함수를 섞어버리면 이렇게 간단한 수식이 돼요. 이게 바로 추주 함수 다라는 거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갖다가 드래그 하게 되면 드래그 하게 되면 1이니까 남자 2 여자 2 여자 1 1 남자 남자 4 니까 여자 3 남자 구해진 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3.3 이잖아요. 추주 추주 J1 3.3 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3으로 바꿔서 1 2 3 3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추주 3을 줬는데 하나 둘 세 개를 줘야 되는데 두 개만 줬어요. 밸류에라가 떨어진다 라는 거죠. 인덱스 함수 인덱스 함수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행과 열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지정한 행번호 열번호가 교차하는 곳에 값을 가져온다라는 거고 범위에서 행이나 열이 하나만 있을 때 행번호나 열번호 인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인덱스 함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덱스 A1에서 C2 A1에서 C2 여기 색깔 나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고 뒤에 이 콤마 이 가 뭘 뜻 한다 이 행 이열 을 뜻 하는 거에요 이 행 이열 그럼 여기가 일행 그죠 여기가 이 행 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 열 이열 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행 이열에 해당되는 값은 뭐에요 만고잖아요 이 만고가 온다 그 얘기에요 엔터 치게 되면 만고가 온다 라는 거고 또 바꿀까요 이번에 일행 일렬 가겠습니다 일행 일렬 그럼 뭐가 와요 사과가 오는 거죠 일행 에서 일렬 이니까 사과 이게 바로 인덱스 함수고요 또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게 뭐냐면 얘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인덱스 인덱스 F8에서 G의 10 색깔 나는 부분 보시면 돼요 F8에서 G의 10 첫 번째 있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콤마 F12에서 G의 13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색깔 나는 부분 이렇게 두 개 영역을 줍니다 영역을 주고 난 다음에 가로 닫고 2,2 이러면요 앞에 있는 2,2는 이행 이열을 뜻해요 이행 이열 행 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이는 영역이에요 얘가 첫 번째 영역이고 얘가 두 번째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는 두 번째 영역에서 이행 이열 그러니까 일행 이행 그죠 그래 놓고 이열이니까 1열 2열 그럼 뭐예요 만원이 온다 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만원이 온다 그래서 영역형 인덱스 이렇게 두 개를 줘버리고 나서 몇행 몇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역을 뜻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로 영역을 1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이행 2열 1열 2열 1열 2열 이 값을 가져온다 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의 D를 따서 D함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맨 앞에 D가 다 붙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 뭐하는 함수예요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이 열 위치에 해당되는 결론적으로 필드죠 그 필드에 맥스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필드값의 최대값을 지정한 열 위치에서 구한다 D맥스 최대값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민 그러면 최소값 이미 우리가 배운 함수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섬 뭐예요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D카운트 숫자 포함 셀 개수를 갖다가 카운트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D카운트 A 올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갖다가 구한다 라는 거 D Average 뭐예요 평균 평균 산술 평균 그 다음에 DVAR 분산 분산 값을 구한다라는 거 DSTDV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구한다 D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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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건 가져온다라는 뜻이에요 그 값을 그 다음에 D프로덕트 프로덕트 곱하는 거잖아요 필드 값을 곱한다 라는 거 그래서 D함수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부서명 직책 연금이 임명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바로 이것들이 조건이에요 직책이 과장 연금이 16만원 이상 성명은 김선이고 직책은 대리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의 연금의 합을 구하고자 한다는 거죠 과장의 연금의 합 그러면 과장이라는 거는 직책과장 이게 조건이잖아요 A9에서 A10이 조건이 해당되는 거고 연금은 여기잖아요 D열 연금 또는 D의 1 또는 1열 2열 3열 4열 보겠습니다 합이니까 합이니까 뭐예요 D섬 D섬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A1에서부터 D의 7 A1에서 D의 7 그 다음에 D의 1 D의 1은 뭘 뜻하는 거예요 요 연금 필드 합을 구할 필드잖아요 그래 놓고 조건은 A9에서 A10 A9에서 A10 직책이 과장 직책이 과장인 연금의 연금의 합 D섬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A1에서 D의 7 이 되는 거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과장의 연금의 합이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장연금의 평균이에요 그럼 D에버리지 D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A9에서 A10 과장이니까 직책과장 조건범위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는 D의 1이었는데 지금 4로 표현을 했어요 이 4는 4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명이 1열 부세명 2열 직책 3열 연금 4열 이렇게 해줘도 돼요 D의 1이라고 해도 되고 4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이렇게 해도 돼요 잠시 후에 나오니까 이번에는 연금이 16만 이상인 인원수를 구한대요 인원수 그럼 뭐예요 디카운트잖아요 디카운트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범위 보세요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이렇게 줘도 돼요 그 다음에 연금이 16만원 이상이니까 조건범위가 B에 9에서 B에 10 이렇게 바뀌잖아요 연금 16만원 이상 이렇게 D의 1 4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이렇게 줘도 다 같은 효과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과장직책의 총 1 과장직책의 총 1 디카운트 A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범위 A1에서 D7이고요 그 다음에 직책 C의 1 직책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 A9에서 A10 A9에서 A10 직책이 과장인 경우만 카운트하라 과장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카운트가 된다라는 거죠 카운트 A에 의해서 세 명 그 다음에 이번엔 과장 중에서 최고연금액 최고연금이니까 뭐예요 D맥스죠 D맥스 그 다음에 연금이니까 마찬가지로 D1 그 다음에 과장이에요 과장이니까 직책과장 조건은 A9에서 A10이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는 최저 최저연금액 그럼 뭐예요 D민으로 구하고 나머지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분산 분산 구할 때 DVAR 그 다음에 표준편차 DSTDV 함수 이름만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김선의 연금을 추출하겠다 추출 가져온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DGET 가져온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연금이니까 D1 D1이고 그 다음에 김선 사원이니까 김선이 들어가요 성명이 김선 이렇게 조건보면 A12에서 A13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엔터치게 되면 김선의 김선의 연금을 가져온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D프로덕트 곱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연금의 곱 대리연금의 곱은 뭘 갖고 구한다 D프로덕트를 갖고 구한다라는 거고 대리니까 대리니까 직책 대리 조건범위가 B12에서 B13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금의 곱이니까 연금 D1 이 부분 그 다음에 곱이니까 D프로덕트 됐네요 네 D함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